이건 뭐야? 아, 성모님께서 구입하신 홍장 작가님의 산자 죽은 자 작품 넘버 원입니다. 이게 다야, 꼴랑? 그 안에 작품 설명과 작품 제작 과정 등이 다 설명돼 있다고 하네요. 그리고 산자 죽은 자 작품 넘버 원은 상모님 허락 없이는 그 어느 누구도 어떤 장소에서도 전시 출판 촬영이 불가하다고 합니다. 이제 상모님도 콜렉터다 이거죠. 버리시게요? 돈이 얼마짜렁니? 내가, 내가 1억짜리 쓰레기를 사다녀! 전화 왔어요. 전화 안 받으세요? 누군데? 삼촌 갑. 아니, 아니다. 잠깐만. 삼촌 겁, 겁, 겁. 어? 아, 음, 음. 침묵입니다. 다행히 잘 해결됐다고요. 걱정 많이 하셨죠. 아, 예. 뭐, 예. 다른 걱정거리도 많을 텐데. 나 걱정하는 것까지 걱정하면 어떡해요? 걱정스럽게 시리. 아니, 이게 어디서 만나면. 예, 수고했어요. 늦었지만 미안했고. 저, 내일 오프닝 행사에는 혹시. 가야지! 하늘이 두 쪽 나도 갈 거니까 딱 기다려요. 예.